에이팟퍼 어서오세요 헤이팟퍼입니다 자 오늘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플레이방월드에 왔습니다 경북에 있는 키즈카페 중에는 꽤 규모가 커서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키즈카페인데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붐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평일에 와봤는데 복잡거리지 않고 상당히 한적하니 좋았습니다 실내 집라인 클라이밍 등 여러가지 즐길거리가 가득해서 2시간 일반권으로는 아이들의 성에 차지 않아 종일권 챌린지로 결제하고 이용했습니다 2층에는 매점과 함께 예약룸 그리고 휴식용 일반 테이블이 있는데 주말엔 자리잡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외부 음식은 절대 반입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아쉬웠던 건 저희 아이들은 키 130이 조금 안되는 관계로 고공 놀이 모험을 해보지 못해 슬펐습니다 자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인생의 퀘스트를 깨러 함께 달려보시죠 함께 달려보시죠 도전 스피드 챌린지 준비 시작 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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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야래 끈기 왼쪽 앞이로 가 너가 앞장서 빨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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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엉글를 할 수 있을거야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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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리 퀘인 갑옷 안 Adventures 또 올라가자 가서 또 올라가자 다시 가만히 바이 둘 가 유리 여기가 꼭대기에요 가자 이쪽 위가 꼭대기에요 꼭대기 꼭대기 여기가 제일 높아요 엄마 저기있다 엄마 우리 찍고있어 꼭 내려가서 미끄럼틀 타야되요 가자 아빠한테 내려가요 나 먼저요? 네 간다 간다 아퍼 등아퍼 방방가보자 가자 간다 어때? 네 좋아 야 와 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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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 돼요? 아 안 올라가 봤는데 아빠가 못 왔을거 같은데 너무 허리 허리 아파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시 있습니까? 마주쳐! 그렇지! 지금까지 헤이팝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